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나라의 앞날 그리고 어떤 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단일 변수로서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가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특히 노년 인구하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만큼 한 나라의 미래와 역동성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 문제를 심하게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수십조 수백억 원을 쓰더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앞날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더 낳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낮아지면 낮아질지 높아질 가능성은 참 제가 볼 때는 드물고 다행히 이제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엄청난 그런 북한 개발을 위한 유효수요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또 북한의 여러분들 동포들이 살림이 좀 나아지면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제 인구 구성비가 바뀌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이 거의 전방위적이죠.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까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소아과의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의사 800명이 소아과를 접고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소아과 탈출 학술 대회 이런 내용이 열렸다. 한 800여 분 정도가 모여 가지고 소아과도 안 보이겠죠. 출산율 자체가 너무나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자구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2층 행사장에 들어서자 소아 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의 학술 대회 이제 전업을 고려하는 그런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면서 그럼 소아 청소년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주요 요인이 뭐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건 내방 환자 수가 줄어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소아 청소년과는 건강보험 의료수과가 다른 진료감에 비해서 낮고 비급여 진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의사평균 연봉 가운데서도 거의 절반 정도가 소아과 전문인데 출산율이 영육아가 줄면서 경력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과가 662군데에 달하는데 한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장 현실을 잘 담아낸 그런 표현이다. 10년 전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와 비교하면 환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겠죠. 내방객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거는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리 묘책을 쓰더라도 현재 한국의 구조하에서 구조하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그 방향의 물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다음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어머니들,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40대, 30대의 의식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성 민원도 소아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지역 맘카페 등에 올라온 걸 하나가 병원을 망하게 합니다. 맘카페를 무기로 항의하는 보호자들을 만나면 진로 의혹이 쭉 떨어집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 74%에서 2023년도 16.6%로 극감했습니다. 맘카페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40대는 대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 거 하니까 이런 책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웹상에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렇게 입수를 하게 되면 뇌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단히 적응적이고 대단히 순발력 있게 바뀌는 거죠. 사유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다른 나라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2선으로 후퇴할 거고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 한국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로 보죠. 왜 그런가 하니까 포퓰리즘이 훨씬 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유권자 자신이 유권자 자신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리를 지어 가지고 옮겨다니는 그러니까 요즘에 드러나는 그런 개딸 현상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게 앞으로 향후에 한국의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됐을 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단히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맘카페 같은 데 그냥 공격 타겟이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소아과 이야기지만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큰 요인 중에도 하나의 포함이 될 겁니다. 이것도 치유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면 그냥 무리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런 슬로건이나 문장 등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짧은 거지만 제가 젊은이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큰 거죠. 여기 보면 소아청 맘카페에 대를 주고 말로 봤다 비빔밥님이 마한바님은 소아과 탈출 한몫 단단히 했구먼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맘카페들한테 일단 특정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찍히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캔슬 칼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집단적으로 보이콧 해버리는 겁니다. 그 병원을 가는 것을 공격을 해 가지고 사실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냥 우 몰려가 가지고 뭐죠 저 병원 가지 말자. 캔슬 칼추 치소문화는 저명인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고발하고 거기에 비판이 쇄도함으로써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상의 현상이나 운동이다. 이게 굉장히 강범위와 확산되겠죠. 저 의사는 나쁘다 이렇게 하면 우 가 가지고 뭐죠. 저 병원 불매운동 이렇게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그런 보도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자적인 생각을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사회의 큰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 도덕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부터 다섯 권이 모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미래와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